회사하지 않는 이유 사연 빨리 exempt 여기 직접 좀 가주세요 집에 가는 길목에 있는 집인데 너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저 집 앞에 지나다닐 때 한 번씩 남자 여자 싸우는 소리랑 여자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근처 단골 슈퍼 아줌마한테 저기 커브길에 있는 2층 집 거기는 왜 그렇게 싸우냐고 사이가 안 좋은 거냐고 여쭤봤대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냐 그 집 꽤 오래전부터 빈 집이고 거기 사건 난 뒤로는 그쪽 집으로 가는 사람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구만 그래서 무슨 사건인지 그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남편 의처증이 심해서 마누라 감금하고 목 졸라 살해하고 남편은 도망간 뒤로 그 후 행방이 묘연하다 그 말을 들으니 등 뒤에서부터 소름이 돋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지나다니면서 들었던 소리는 뭔지 그 후 너무 무서워서 그 집 앞 지날 때면 엄청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 팔로미 아 깜짝이야 아니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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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외데 왜? 오지마! 오지마! 이들 오지마! 난 먹을 거 아니란 게 오지마! 아니 아니.. 먹을 거 아니요 먹을 거 아니요 갈비 아니에요 갈비 아니에요 어? 뭐야? 누가 사나? 누가 관리하는 것 같나? 누가 관리하는 것 같나? 희한하게.. 사람이.. 어디가? 옷들이 다 있어.. 옷들이 다 있어.. 저기 문이.. 얘들아.. 여기에만 열쇠가 찾아있어 지금.. 이 방만.. 이 방만 열쇠가 찾아있어.. 어디에도 뭐가 없어.. 이 방만.. 어디가.. 이 방만 열쇠가 엎을.. 뭐야..? 또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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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소리 집중! 또치즈니스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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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잠시만요 잠깐만 다시 들어왔다 키운.. 들어왔다 뭐라고? 여기.. 어디있어? 어디있어? 뭐요?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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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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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요 혹시? 누구요? 네. 어디있어? 아줌마 그거 안되라오. 내가 여기 뭐 해 끼치러 온 거 아니야? 여기 해 끼치러 온 곳이 아니라.. 얘기 좀 들어 드리려고 하세요. 나 이거 나가야 돼. 나 이거 나가야 돼. 다시 한.. 다시 한.. 다시 한 번만.. 다시 한 번만.. 다시 한 번만.. 여기 해방 들어온 거 아니야? 자기가 죽었던 장소.. 잠깐..! 계속.. 자기가.. 죽었던 장소.. 잠깐만.. 저기가 죽기 직전에.. 뭐야?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거? 죽기 직전에 모습을.. 저 한살.. 뭐하고요 지금? 뭐하고요 지금? 어지러워.. 이거 안돼.. 엄청 고통스러워.. 죽기 직전의 모습..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지금..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지금.. 나 방송 3년 넘게 하면서 자기가 죽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지켜보라고 했어 나의 억울함을 지켜보라고 목 졸리고 그거 살려줘 아줌마... 아줌마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아줌마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아줌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못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똑같은... 그만 좀 그만하세요 그만... 그만하세요 그만... 그만... 그만하세요 그만... 제가 얘기 다 드려드릴게요 고통스러워하는거 알아요? 고통스러워하는거 알아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나갈래 나 역대급이 다 시작해 3년 방송하면서 3년 늦게 방송하면서 이런 건 역대급이야 여러분 들었어요? 들었어요 여러분들?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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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